오늘의 영상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할까? 목사는 물을 쓸어 물을 쓸어내려도 되죠? 네 그렇다면 물을 따르려고 딱딱할 때 먹고 바로 또 있다 최대한 꽁꽁이 다 넣었어요 옛날에 꼭 수채화 포스터물감으로 넣는 그런 기분이여서 포스터물감에다가 세제를 좀 타서 물하고 섞어주면 목사 넣듯이 들어가요 수성이라서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예전에 먹고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때 목사 넣을때 구박 많이 썼는데 에나멜을 쓰게 되면서부터 그대로 안썼거든요 측면도 한번 쓸어주세요 그치 베이스 측면 같은데도 면봉이나 트슈로 닦이려나 박스가 이렇게 버리는 페이스니까 ced peel 좀 하고 정해진 네 정해졌들이 정해졌들 정해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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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은 아크릴라고 하던데? 아크릴이요? 아크릴은 바로 닦으셔야 할거에요 굳어버리면 안닦을거니까